자 이제 가보도록 하자 어허 이것도 상하고 있네 일단 이거 다 쓰고 아허 뭐것도 없지 그리고 무기 이게 무기가 아닌가 잠깐만 나 여기 배트 배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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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저게 저 무기가 엄청 좋더라구요 저기가 어디 있는거지 음.. 라이프킬링.. 아 뭐.. 백백.. 아 여기 있구나 퍼플잼이 들어가네? 무기고치는.. 뭐 그건 없나? 나이트 라이트.. 나이트 암호.. 어어어어어.. 개척게임으로.. 근데 이거 자체가 뭐.. 이거..이..이만한데.. 무기.. 이거 굉장히 비싼 거였구나.. 이건 뭐지? 벨트 오브 헝거.. 킥 더 벨리 풀.. 오! 정말? 어.. 배를 꽉 찬 상태로 유지시켜준다는데? 뭐 근데 별로 그렇게.. 지금 상태는 유용하지 않죠? 나이트메어 암호.. 나이트메어 암호.. 나이트메어 암호.. 인듀어스.. 인세.. 아니.. 인듀어스.. 뭐가 줄어든다는 거야? 인세니티가 뭐지? 이거 들고.. 저기에.. 그.. 거미집이나 싹 다.. 그.. 정리하고.. 그.. 여왕가비들 좀 잡고.. 이거 써볼까? 이거 써본적이 없는데.. 이거 쓰면은 뭔가.. 굉장히 좋을까? 빨리 아침에 대라! 어허.. 어허.. 야야야야.. 야 왜.. 날 공격해! 나 이거 쐈잖아! 원래? 아 이거 웃긴 놈들이네? 나 이거 쐈는데? 아 이거 웃긴 놈들.. 야.. 왜..왜..왜..왜.. 이거가 뭐야.. 난 대빈 없이지? 신지아... 딸기oue.. 얍주ọ.. 죽어 죽어 죽어.. 피하기도 귀찮아.. 으우우구해? 아이고.. 됐다 피하기도 귀찮아 나오시지? Metal 나와 나와 뭐해 야 나와 자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치고 이게 이렇게 되는건데 피하기가 귀찮아 근데 나 갑옷이 깨져가지고 피할 수 밖에 없네 일단 오 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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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기랄 어로어로어로 아 여기다가 그거 하나 해놓고 해야될거 같은데 여기다가 불하나 피워놓고 싸워야될거 같은데 아 아 이게 또 열개가 끝이네 어 야 이렇다 이러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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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놀아 놓냐 놀고는 데가 없다 아이고 그리고 나서 애들 또 오네 애들 또 오네 애들 순되네 정 nimble 입 안 예쁘다 이 geb연이 럭셔리한 기분이야 고대 세트를 입으니까 근데 무기는 텐타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데미지가 더 좋아 이건 59인가요? 근데 텐타클은 70이죠 어 여기 여기다 보석 있네 잠깐만 포션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음식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알 새 걸로 바꾸고 쏠 것 같으니까 햄을 좀 더 만들죠 햄을 좀 더 만들죠 꼬렌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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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걸 왜 갖고 있는거야? 이것도 잘못 먹었나봐요 꼬렘을 만들려나? 토마는 꾸렘 열 깨면 안되죠 꾸도 아.. 꾸를 모자랠 것같은데 합니다 일단 몬스터고기랑 꿀이랑 아 꿀 별로 없다 꿀엠비 10개만 만드시 그리고 저기는 여기는 사탕 좀 만들까 오케이 넣어놓고요 빼빼빼 모기도 모기도 잠깐만 나 창 창 같은 거 좀 믿지 않았나 창 있지? 그거 퍼실때는 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꿀엠 창 창 창 창 창 창 창 창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 다음에 가자 아 나무나무나무 한... 이쯤에다가 이쯤에다가 캠프하나 짓고 이연닌 오징어 아니었구나 이쯤에다 캠프하나를 짓고 어 뭐야 야 나와봐 아 나와 이거 왜이렇게 미끄러지네 나가 어? 야 왜 들어가 다시 됐다 이건 창으로 아까우니까 펜타클이 아까우니까 에뛜타클 에뛸타클이 но 에뛸타클이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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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가나가나가 빨리 수현 없어 야 물 나오다 바로 자 빠이빠이 어 불펴야겠다 불펴야돼 야야야 가방 어딨냐 저기 가방까지 가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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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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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덤벼보지 일로와 덤벼봐 일로와 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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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어제 이야 정말 좋다 이거 어 와 이거 athon 4초동안 무적이 되는건데 어어? 아 계속 맞아 계속 맞고 앉았어요 뭐하냐고 뭐하냐고 저녁댁댁 계속 오네 하늘에 있는 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뭔가요 예 나이스 앤 컴필 좋고 알랑카데 지금 아침에 빨리 돼야되는데 그냥 지금 가볼까 말씀부 어차피 안 나올 것 같은데 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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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오오오... 뼈가오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까처럼 마구에 빠질 순 없지 어 잠시만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읁 집에 들어가야지 집에 들어갈 시간이야 으흐흐흠 야 안나올거 안나올걸 아까 많이 죽어가지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야 어? 오오오오오오 안닿앞에 아허 어어 그냥 싹 때려보지 아이고 왜 에너지가 안달어? 와 고대가 뭐 장난 아닌데? 이게 이렇게나 좋은거였구나 어이 이게 굉장히 좋구나 나와봐 너희들 내가 정리하러 왔다 안 나오겠죠? 잠깐만 텐타클 다 썼나보네 텐타클 메이스 벌써 다 썼어? 아 그러면은 세례쳐야 되잖아 이제부터 아아 아이고 여기 세개 네개 남았네요 빨 빨간색 대라 아 너무 낮은데? 아 창업으로 쏘아야 되면 짜증났나 겁나 세대나 때려야 되는데 둘 아이고 맞을 뻔했다 나와 겨울에는 겨울은 정말 이거 해체하기가 좀 안좋은 계절이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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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호오 아 STEVEN 오오오 이거 이거 얘 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지금 때리면 다 덤벌려나? 지금 텐타클 하나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무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갔다오죠 뭐 뭐한 것도 아니고 무기가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네요 겨우 저거 처리하는데 음... 몬스터 고기가 엄청 많아졌구나 이거 참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게 범위졸은 못난 것 같네요 이제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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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여기다가 여기다가 좀 이것 좀 뭐야 이거? 이거 언제 이렇게 많아졌지? 됐다! 사탕을 좀 더 만들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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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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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블은 여기 있을게 아닌데 자고 너무 많다보니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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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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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를 썼는데 왜 작동을 안할까요? 스파이더에서 썼는데 왜 작동을 안할까 여행 여기 좌 처음부터 차근차근 나와 아 이거 뭐야 이거야 좀 헷갈리는데 나와 아 나오세요 어 어어어어어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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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마주 뻔했다 가긴 근데 맞아도 이게 아파야지 알지 이게 참 이게 안아퍼 이게 이거 한번 써볼까 이거 한번 써볼까 뭐야 아 나 따라오는구나 그냥 아아 날 따라오네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거 치면은 아아 아아 택 물 써야되는구나 정말 좀 좋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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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내 편이 버리네 나와 안 나와 나 어 어 어 어 어 우와! 지들이 깨! 지들이 부셔! 지들이 부셔! 지들이 부셔! 지들이 부셔! 지네꺼! 지들이 부셔! 이야!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아 근데 이거 더이상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태 태 태 태 태 너무 되게 생각히odge 아 이거 다 큰일 났는데? 오 오오 오 오지마! 오지마 집에가! 집에가! 어디까지 돌아올리나? 여기까지 안 돌아오겠지? 이렇게 한번 돌아와서 무슨 로봇 같은 소리가 나 아 이거 어떡하냐? 나 얼어 죽는데 내 가방 주위로 왔다 갔다 그러는데 저렇게 멀리 내리니까 다 물러? 자 뛰어 오케이 오호! 오호! 음! 음! 다행이다 음! 음! 총 사탕 먹구나 응 아휴 큰일 났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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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헤이! 타임금 잘못 잡았어요 오오오오오오오 어이구 하지만 풋 에너지가 1달아 1 대박이야 대박 아... 걸어가 때문에 무슨 로봇... 로봇캅 소리나? 덜컹덜컹덜컹 로봇트가 아니라 무슨 거 있죠? 무슨 고철들 딸그락거리는 소리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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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들 딸그락거리는 소리나? раж적거리죠 아... 큰일났네 오늘 안을.. 내외이면 두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번... 차리고 갈수 있겠네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모드를 하나도 안씁니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가까이서 때려나? 데뷔 이야.. 방어병 한번 나타나면 끝난거야 수염이요? 예 겨울에는 안깎아요 봄에 깎아요 이제 수염이 방한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염이요 자 나와라 너무 아까 너무 가까이서 때렸나봐 시간에부터 빨리해 빨리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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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왜 쓰레기야 이거 세명 다 들어가 와 아이고 어 야.. 스탠타클이 편하긴 하네 나 빨라 빨라 되나? 아이고 아이고 오우 아이제기랄놈 저거 어이씨 마지막에 아이 나 없는데? 나 가야되는데? 나 불 없는데? 아아 나이씨 아 나무 좀만 더 갖고 올걸 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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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무 좀만 더 갖고 올걸 일단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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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별로 없는데? 나무 한 번 더 해야겠는데? 나무가 귀찮귀찮 아이 이것도 너무 많음 근데 쟤떼기가 없어가지고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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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해 몸을 달군 후에 여기서 자고 할까? 하루? 체스터를 좀 여기다 빼놓자 아, 나 사탕이나 좀 만들자 아, 꿀이 모자랄 줄이야 꿀 여기 없나? 아, 없지? 꿀이 모자라네 꿀 여기 없나? 아, 없지? 자 만두 만두 몇개 만들자 만두 몇개 만들자 호박씨앗 지금 호박씨앗 용과씨앗 아 이거 걸음 줘야 된다 걸음을 줘야 되네요 아 이거 씌워도 어떡하지 새거로 바꿔놓을까 썩지말라고 해놓고 새거로 바꾸자 걸음이 너무 많아 더이상 썩히면 안되겠어 이렇게 하면 썩었던 씨앗도 새거로 주죠 예무속의 비밀은 도대체 뭘까 썩은거 먹으면 신선한걸 주고요 계란프라이를 먹으면 계란을 주고요 썩으라고 하는거에요 썩으라고 딴게 아니라 썩으라고 걸음통이야 걸음통 근데 너무 많아졌어 억 억 너무 많아졌었는데 ㅎㅎ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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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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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가방 가지고 가야지 가방 어딨어 가방 나 가방 어딨지 내 가방? 아 가방 내가 차고 있구나 지금 바바같은 가방을 차고서 가방이 어딨냐고 가자 자 여기 하나만 왔지 하나 아 저 하나 남겨놓고 이씨 여왕 거미가 후루루룩해 으으으 여왕 거미 이 자식 어디갔어? 여왕 거미도 죽여야지 죽여라 죽어라 여왕 거미 일로와라 여왕 거미 야 좀 뭘 때려 떨어트려서 죽여야죠 아이고 아이고 뭐야 몰라 몰라 잔뜩 헤헤헤헤 아 짱 오오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망했네 망했어 야 정신력 겁나게 떨어졌어 나왕만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좋아 다 죽었나? 아 근데 이거 이 상태로 죽이면 없어지는데 아예 뻥 터져버리는데 꽃이 안좋아요 꽃이 뻥 따져버렸지 진짜 소심아 깔끔하다 여기 이제 아따 좋다 아니 여기는 거미의 숲인가? 아니 여기 거미가 네 마리가 더 있잖아 아 이런 재기랄 어떻게 저럴수가있지 몰라 몰라 오늘지 오늘지 일은 다했어 들어가야지 잠깐만 이거를 곡괭이로 팠었나? 저것도 뭐 어떻게 하면은 돼지꼬리가 나오거든요 돼지꼬리가 나오는데 야 이거 아니 거의 불길도 안되네 거의 불길도 안되네 거미꽃이가 좀 되네 아 아 저거는 한번 깨워볼까 근데 저거 계속 못깨운건데 이렇게 이렇게 하구요 어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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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음 이거는 달걀을 맞추죠 야 근데 뭔가 익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네 아! 아 맞아 사이클로사이 그거 만들어 만들러 간다고 다시 그걸 그랬었지 참 그거 다시 만들어 동굴로 좀 들어가죠 맞아맞아맞아 그거 어 뭐지? 이거는 햄 햄 좀 만들까 그래 그리고 어허 어허 두개다 오어어어엉 불이 꺼질라고 해 할rel 만들고 야.. 이거 참 큰일났다 꿀이 없어서 멘탈 회복 템을 못 만들고 있네 꿀이 없어서 1차지 일단 뭐 어쩔 수 없어 조금 안 되죠 어쨌든 가긴 가야 되니까 꿀이 얼마나 모자라야 돼 이 정도 갖고는 솔직히 얼음이 반품하실 수 없긴 하지만 못 찾을 수 있네 아이고 이분 들어오시네 얼른 와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여덟개 가방 꽉 채울거니까 가는게 다 맞는거니까 여덟개 어이헤이 아홉개 사이클롭스 아이까지 아홉개 그리고 대충 해봐야겠다 적당한 대략 빨리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고기만 건나게 나오는구만 이건 칠툴뿐은 없어 아... 필요없구요 또 떨어트려놓고 이거는 칠툴뿐 없어 아... 또 이거 또 59%로 해서 가고 또 이거 또 59%로 근데 가방 어디지 어 가방 일단 가방을 하나 더 만들까 피그백 그래 피그백 피그백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뭔지 아이고 피그백은 뭐지 아... 이거 도개 여섯 밧졸도개 아 엄청 느려지네 아 엄청 느려지네 티그백도가 엄청 느려지네 엄청 이걸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으려나 뭐 일단 가보죠 어... 아... 이즈부터 됐지? 이러면 65, 30 65, 30 60 60 아 잠시만 나 음식 안갖고 야 야 음식 음식 사탕 가지고 가지? 파보팅아 아 따지 정식력 겁나게 떨어졌네 오케이 자 자 에이 바보같은 놈 아 가자 아 겁나 느리네 이거 돼지 돼지가 방틀이 하니까 겁나 느린데 근데 칸이 일단 내 칸 더 많아가지고 일단 다 만들어올 수 있을 거 같아서 아 잠깐! 아 좀 말해주지 ㅋㅋㅋㅋ 뿔 안가죽하잖아 아으으으으 사이클롭스 눈하고 뿔 털액만 들어야죠 정신력 아주 그냥 찌그러졌겠구만 내가 찌그러졌네 완전 찌그러졌어 찌그러져서 회복할 생각을 하려고 했네 거기 가자 오오오 쯧 아 늘어 터졌네 진짜 아 이거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어우 힘들어요 5555555 와우아아웁 우와 그냥 죽는거지 오지게 맞는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는거죠 오오 어 저기서 저 열매 좀 마땅하자 아무리 아무리 해도 아 지금 피그백은 너무 느리다 아 그래도 자주 와왔던데라 익숙하다 싶어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안될거같아 아 너무 느려 아 너무 느려 어 뇌가 쪼그라들고 있다 뇌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어 뭐야 오지마 이건 뭐야 자 자 이거 터렛 그리고 이거 다섯개랑 오오오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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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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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쎄고 쎈게 악랭인데? 이거 칸만 찾으셔서 안먹고 있었죠? 이게 모자라 수술이야 이거 하나 더 만들고? 어... 더 만들고 싶은데? 어... 어... 더 만들고 싶은데? 악랭 없냐? 악랭 없냐? 왜요? 음... 저 밑에 겁나 많겠는데? 좀 가져오자 어? 다 어디갔지? 아... 마블 와우 황금도 많고 정말 많은데? 근데 먹을게 정말 많아 황금은 그냥 버려 찰 아이고 이거 버려 됐어요 가죠 좀 가져갈까? 좀 가져갈까? 아 자가자가자 황금 정말 많다 아이씨 오오어어 오오어어어 오오어어 안주 으 cafeteria 나 이제 올라가가지고 잘못 들면 죽어요 아 이 돼지백 피그백 정말 칸은 많아서 좋은데 소 이동속도 저하가 너무 크네 오오오어 어어어어어 한대만 맞으면 죽어 이제 한대만 맞으면 죽어요 통화전 해야되 어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 가볍지없어 아이고 안돼 안돼 밧줄 밧줄 아아아아 살았어요 살았어요 에헤헤헤헤 에너지가 바닥이야 에너지가 바닥이야 아이고 모자라네 음 겨울이 끝났다구요? 겨울이 안 끝난거 같은데? 자아 어 그러네? 겨울이 끝나고 있는거 같네? 그러네? 오호 아 이거 또 언제 그렇게 자세하게 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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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어.. 야.. 이거.. 하나 더 얻었네요 어떻게든 이번에는 사인 디어클롭스 안 나오나? 이번에는 이제 눈알도 얻어야 되는데 디어클롭스는 미리 두 마리는 잡아놨어가지고 야 에너지 없다 어.. 이거 에너지 먹자 포샷 그리고.. 어.. 힐링사이브도 좀 만들긴 해야되는데 쟤가 너무 없네 나무가 없어.. 나무가.. 나무를 해야돼 나무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빨리 바꿔봐 아우 됐다 됐다 나무 있네 나무 있네 나무 있네 나무 있네 어.. 지푸라기가 없어 지푸라기를 해야돼 나무.. 나무까지도 없어 나무.. 나무까지도 해야돼 야 이게 너무.. 내정에 너무 신경을 안 썼더니 개판인데? 너무 없는데? 아.. 아.. 잠깐.. 잠깐.. 좀 다르게 해 보자 좀 다르게 해 보자 좀 다르게 해 보자 이게 더 괜찮다 그래.. 이렇게 하자 이게 더 괜찮다 지푸라기 지푸라기 아 아 으 됐어 거기있구나 어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두개 더 만들까 또 렌턴도 밧줄만 있으면 되는데 저거 만들어서 이렇게 놓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아 잠깐만 저녁에 올 때 저녁에 습격할 때가 제일 짜증나 됐다 아 이제 좀 빠르게 왔다갔다 걸리네 야 이 피그백은 너무 이속조화가 심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꿀꿀꿀 꿀 꿀좀 땄냐? 너희들 으흑 꿀은 개뿔 하나도 없잖아 따다운밤 계속 따려 따다운밤 계속 따려 이거 정신력 안올라가네 정신력 올라가는 거 같으나 이게 올라가는 건가? 아 이게 올라가는 거구나 그러면 그러면 이거랑 이거 모자가 있지 이거 나 이 모자만 쓰면 참 웃겨 좋겠어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